오늘의 요리는 멸치볶음이에요. 청양고추 3개를 썰어주세요. 마늘 6개도 납작하게 펼썰어주세요. 멸치는 채로 가루를 걸러주세요. 먼저 마른 팬에 중불로 1분에서 2분 정도 볶아줘요. 식용유 2큰술을 넣고 바삭하게 튀기듯 볶아줘요. 청양고추와 마늘을 넣고 볶아줘요. 간장 반큰술을 넣어주세요. 맛술 1큰술을 넣고 볶아줘요. 색이 살짝 변하면 설탕 1큰술 올리고당 2큰술을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깨를 골고루 뿌려주면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맛있는 반찬 멸치볶음 완성 반찬 못 만들면 구독해야지 뭐하고 있냐